수중 로봇 탐사선이 촬영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원자로 내부입니다. 녹아내린 핵연료 잔해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. 원자로를 둘러싸고 있던 콘크리트는 사라지고 철근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. 이 영상을 정밀 분석한 도쿄전력은 원자로 압력용기 바닥에 구멍이 뚫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원자력규제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. 영상에 검은 빈 공간처럼 보이는 곳이 있는데 원래는 제어봉으로 막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. 원자로 내부 용기의 파손 가능성은 12년 전 원전 폭발 당시 예상됐던 일입니다. 그러나 원자로 내부는 지금도 방사선 양이 매우 높아 로봇도 접근이 쉽지 않아서 확인이 어려웠습니다. 파손으로 인한 추가 방사능 유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아직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는 입장입니다.